블랙홀의 존재는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부터 예견되어 왔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이 극대화되었을 때 물리법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는 광입자수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에게 빛조차 중력에 사로잡히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죠.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는 이 행성을 두고 초기에는 다크스타라는 이름으로 불리였고 196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명칭인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관한 여러가지 연구가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다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론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호킹 복사로 이름을 알린 스티븐 호킹의 이론으로 그는 블랙홀도 입자를 방출하여 이로 인해 지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블랙홀이 증발에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호킹 복사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는 이쯤에서 두고 이번 영상에서는 1942년 잉글랜드 옥스포드에서 태어나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면 루게릭 병으로 인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천재 과학자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는 20세까지는 대학교에서 조종선수로도 활동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자신을 잘 단련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관과 비슷한 포지션인 콕스라는 키잡이를 도맡아야 할 정도였죠. 그의 부모는 옥스포드 대학교를 졸업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옥스포드 대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하버드와 스탠포드와 함께 세계 5위권에 머무는 학교였습니다. 호킹의 아버지는 국립의료원의 기생충 교실과장을 맡았으며 일상생활은 지적이고 조용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호킹은 어린 시절 아이스타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학교 내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9년 17세의 나이로 옥스포드 대학교에 지나가게 되는데 입학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물리학 시험을 너무 잘 본 나머지 시험관을 놀라게 해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무렵에는 다른 입학생들보다 나이도 적었고 체구도 매소했기 때문에 친구가 거의 없어 1년 동안은 거의 혼자서 대학생활을 지내는데요. 2학년에 접어들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스포츠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호킹은 아주 체격이 좋은 근육형의 친구들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체형을 지니고 있었지만 노를 젖지 않아도 되는 키잡이 포지션을 맡으면서 점차 조종생활에 적응해 왔으며 하루 6시간에 보트 연습을 하며 팀 리더 역할을 잘해냈죠. 그는 스포츠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 옥스포드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최후등 학위를 맡고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케아마 교수와 우주론과 일반 상대상 공부를 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호킹은 대학원에 지나가기 전 대학교 졸업반 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고는 대학원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몸이 불편할 정도라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근위축성 측생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이라고 진단하죠. 그리고 앞으로 1, 2년밖에 더 살지 못할 거라고 시안부 인생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호킹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요. 나중에 회고한 호킹의 고백으로는 그 당시 루게릭 진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이 아주 지겨웠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겼는데 사형선고와 같은 시안부 판정을 받고 나니 앞으로 사형선고가 연기될 때마다 할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인식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더욱 순간순간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낮은 케이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증세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느린 속도로 병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론과 우주론을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죠. 몸이 불편해서 공부하기가 버거웠지만 그는 어려운 물리학을 암산으로 수식을 풀어내며 결국 박사학위를 따는 데도 성공합니다. 루게릭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제인 와일드라는 문학도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둘은 루게릭 병도 상관하지 않고 결혼하기에 이르죠.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제인은 홀로 호킹과 자네를 돌보게 됩니다. 20대의 순수한 감정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둘의 기론은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가정을 잘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호킹의 증세가 점점 더 나빠질 때도 제인은 남편을 간호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20년이 지나 40대 초반 호킹은 제네바에 있는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에 다녀오다가 폐렴에 걸리게 되고 이때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회복 뒤에는 영혼이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었죠. 호킹이 폐렴으로 목소리를 잃은 후부터는 제인은 전문 간호사인 메이슨을 고용해 남편을 돌보게 했는데 그녀는 어학 강사로 활동하다가 새로운 남자와 조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호킹과 제인은 이혼하게 되고 제인은 조나단과 재혼하게 되었죠. 20년 이상 자신을 돌보던 아내가 떠나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 호킹은 조용히 돌싱으로 여생을 보낼 뻔했지만 호킹 또한 자신의 간호사였던 일레인 메이슨과 재혼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된 호킹은 연구에 전념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 특수 장치와 컴퓨터가 장착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 기계 장치들은 호킹의 손가락과 눈썹의 움직임만으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었죠. 손가락이 미세한 움직임과 눈썹으로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였고 그 중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들도 다수 집필하여 세계적인 유명의 사과됩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의 병은 당시에도 워낙 희귀한 병인지라 경제적으로 만만찮은 비용이 요구된 시대였는데요. 그가 1988년에 발간한 시간의 역사 덕분에 돈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게 되었죠. 시간의 역사는 대중과학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론들을 다룬 책으로 이후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라던가 청소년을 위한 시간의 역사 등 대중들에게 스티븐 호킹의 이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활동을 이어가던 중 호킹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족 위축과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관지가 없어지고서는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 파이프를 폐에 꽂아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의 인생은 절박한 마음에 신에게 의지할 법도 했으나 호킹은 무신념자 입장을 보였고 2010년 미국의 물리학자 레너드 물로디노프와 함께 쓴 책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약 137억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가 팽창했다는 빅뱅이로는 중력같은 물리학적 법칙이며 신의 손이나 우연으로 설명되는게 아니라고 주장했죠.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이론에 따라 무에서 탄생했으며 어떠한 초자연적 존재나 신의 개입도 없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두번째 안에 메이슨에게 폭행과 학대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호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엘레인 메이슨은 윈하우젠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질환은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심하게 부풀려 말하는 허언증을 하거나 심하면 상대를 구타하는 행동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호킹에게 가하던 폭행은 이웃집 사진으로 증명되었고 결국 2006년 두번째 이혼을 하게 되죠. 호킹의 남은 여성은 자녀 및 손자와 함께 살았으며 2018년 3월 14일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킹이 태어난 날은 갈릴레이가 사망한지 딱 300년 후인 1월 8일이었으며 그가 사망한 3월 14일은 아이슈타인의 생일과 일치한다고 하네요. 호킹의 업적은 우주론과 양자중력의 연구에 크게 기어있고 장애를 얻고 난 이후에는 교양저선학 강연으로 대중에게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알리는 데 맞는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생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